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번에 꼭 바꿀게 김영수란 사람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빨리 일어나 2009년? 왜? 임솔이 너무 도망치니? 어 근데 이번엔 후다닥 도망치더라 야 나 같아도 도망치겠다 이제부터 걸린 사람은 벌쭉 플러스 벌취까지 간다 어떻게 사랑을 변하니 오빠 헤어졌어요? 이 봄이 끝날 때쯤엔 난 여기 없겠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네